상빈아 왔어? 네! 그럼 이제 의상을 서로 공개를 해야 돼 네! 하나 둘 셋! 다 공개하나요? 이게 뭡니까? 아 진짜 야 나 진짜 히든이야 일단 이거는 하나씩 이렇게 쓰고 있어야 되고 아 나 꽃미난 됐어! 그리고 상의부터! 상의부터! 상의, 준비됐어? 잠깐만 이제 뭐가 상의인지 보자 어 됐어요 됐어요 뭐가 상의인지 몰라? 헷갈려가지고 그럼 지금... 오케이 간다! 하나 둘 셋! 짠! 오 둘 다 뿌시네! 약간 취향이 비슷해 자 바지 합시다 바지 바지? 바지 준비됐어? 네! 간다! 하나 둘 셋! 짠! 아 이게 뭐야! 짠! 아 이게 뭐야! 아 이게 뭐야! 아 이게 비싼데? 모두가 이렇게 있거든 지금? 그럼 나도 준비했어 탱수하면 꽃길만 입어줘야지 너가 주목받을 수 있는 핸드백 아 또 그런 걸 준비했다고 들어서 자 물에서 잘 다니시라고 자 물에서 잘 다니시라고 오 마이! 예쁘어! 귀여워! 아 이게 좋지 아 이거 굉장히 괜찮은 아이템인데요 우와! 아 굉장히 귀여워! 슬리퍼 킹터 이렇게! 저게 원래 이렇게 물놀이 할 때는 슬리퍼거든요 진짜 큰 사이즈라서 어쩔 수 없었어요 약간 무섭는데? 핑크도 있고 보랄도 있고 있는데 안 맞아 안 맞아 굳이 저렇게 실제 생선이 아 진짜 이거 보고 아이돌이라고 생각했어요? 바디 생선같아요 아 딱 좋네요 물에서 잘 다니시라고 물에서 잘 다니시라고 되게 좋은데 저거 진짜 진짜 갖고 싶다 저거 이거 너무 귀여워요 신나 보실래요? 생선을 신고 다니고 있어 생선을 신고 다니고 있어 아 저거 선물 신발이 얼마에요? 159만원 5400원 아 저거 사고 싶다 누가 생선을 여기서 신고 아 너무 잘 샀어 아 열이 확 받네 아 다행이다 아 원호세 자 그러면은 우리 좀 약간 약간 구시대적일 수 있지만 그쵸 시간 단축을 위해서 5,6,7,8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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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가져왔어요 좀 신고 있어요 아니 발가락이 딱 3개 나와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5,6,7,8